오늘은 bd5에 가장 알맞는 리드라고 생각하는 bk 사운드 3호반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소리를 들으실 분들은 여기 위에 클릭하셔서 모차트 콘센트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빠클라 입니다. 오늘은 리드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리드인데요. 빅키 사운드 리드를 해외 직구를 통해서 한번 구입해 보았습니다. 지금 소포가 이렇게 독일에서 한국까지 배송되었습니다. 배송료는 미국 달러로 16.8달러 그리고 여기 안에는 리드 3통이 들어가 있는데 90유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송되서 왔는지 한번 뜯어 볼게요. 뜯어 볼게요. 빅키 사운드 3과 2분의 1을 3통을 구매했습니다. 한 1년 전에 한번 소개했던 리드인데 다시 이렇게 리드를 소개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용하는 이 반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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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리의 반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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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반도린 지금 저한테 이 스티커가 제 마우스피스에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마우스피스가 여러개다 보니까 같은 종류의 마우스피스 여러개다 보니까 표식을 제가 해 놓은 건데요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제가 BD5에 반도린 3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리드를 3호반으로 반도린 3호반 V212 3호반으로 바꾸고 싶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주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면이 제가 원하는 두께보다 조금 두껍다 3호반은. 그래서 여러가지 그 비슷한 두께의 여러가지 리드를 해본 결과 첫번째 소리가 고급스러우면서 두번째 두께가 맞고 잘 맞고 그리고 세번째 수명이 오래가는 그런 리드를 발견했는데 그 리드가 BK 사운드 리드가 되어있습니다.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똑같은 리드입니다. 그냥 여기 BK 사운드라고 이렇게 적혀있고요. 제가 한번 납세해 놓은 이런. 근데 여기에 BK 사운드 리드 3호반 리드입니다. 3호반 리드인데 여기 BK 사운드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아 뭐 소리는 어떻냐고 지금 불어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여기 위쪽에 클릭하면 모차르트 콘차르트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클릭하셔서 모차르트 콘차르트 들으시면서 아 BD5와 BK 사운드 3호반의 조합은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짧고 간단한 리드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이거 자꾸 하면 안되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